준국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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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간단하게 식사중 입국심사 기다리는... 입국심사 아니잖아요? 수암 수암! 길게 수암을 막했는데 줄이 너무 길어요 자 이렇게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닥에 앉아서 필요한 서류 작성은 다 했음 체크인하고 이제 비행기 탈 시간을 살짝 기다리다가 비행기를 타고 출발하면 됩니다 저희가 탈 항공기인 제주웨어고 비가 오네요 비행기를 탔구요 저랑 수영이랑 제형에는 같은 열이 안있었고 다른 친구들도 다 근처에 앉아있습니다 밖에는 비가 엄청 많이 내리고 있어 교코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막탕도와 뒤쪽도 교코드를 이용할 경우 신속가를 자 무사히 공항을 빠져나왔고요 자 오늘 저희가 탈 차 저희가 탈 차이고 그 다음에 기사님이 저희 짐을 실어주고 있어요 나와서 기사님 타느라 애 좀 먹었는데 지금은 새벽 1시 반 1시 반이고 이제 모알보알로 이동을 할 겁니다 차에 타이틀 수영수연 수영수연 맞네 유성, 정우, 우리 재영이 출발 현지 시각은 지금 1시 50분입니다 공항에서 막 출발하고 차라리 빌레선의 방식이 좋긴 좋네요 기사님도 계시고 공항을 탈출해서 지금 간단하게 가는 길으로 들려서 먹으러 가고 있어요 수영수연 수영수연 상대 얘들아 40회수가 1,000원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것이 졸리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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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뷔제이터 꺼데 어? 너도 찍어달라고? 근데 왜? 뷔제이터 빵 산거 자랑해봐 이거 2개 13패 13패 쏘면 한 600원? 아 300원? 이거 300원이래 2개에서 2개에서 300원이래 300원? 빵인데 2개에서 300원이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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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먹고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출발 10분정도가 남았고 애들이 다 뻗었어 정우가 이번에 딱 지금 체크인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예약했던 거랑 방이 좀 다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르게 잘 되어있으면 일단 싸울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숙소는 엄청 싼 데를 잡았는데 싸요 화장실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다행히도 샤워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베드타입이 6개가 되어있는 영상으로 보니까 숙소 좋아보여 그래? 응 진짜? 하하하하 암튼 첫날 일정한 이제 샤워하고 시작이지 진짜? 아침 해 뜨는 거 구경하러 가고 있습니다 해가 다 떴네요 어 어 그래도 그 바닷가에 그걸 한번 보고 가려고 어 좋아 롤 헬로 오늘 모알바일 동네인데 살짝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네요 아침에 일단 바다로 와봤는데 역시나 고유하고 맑고 저는 지금 정의들이 열심히 피딩하고 있네요 이따가 들어가서 한번 봐야죠 안녕 안녕 하는데 먹을게 없어 귀여워 얘네 털이 다 짧다 그러네 그냥 마을이 너무 예뻐 골댕이들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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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운전 이른 아침이라서 애들은 더 뻗어 있어 시영이랑 우리 정우 아 날씨가 진짜 죽이네요 햇빛이 얼마나 세냐면 눈을 못 채정돼요 야 진짜 눈을 못 채정돈인데 이거 어떡해 형 목에 절반이 졌다 괜찮아 해봐 영화 찍어 드라이스가 초점을 닫고 어떻게 어떻게 처음에 불렀던가 협상에서 잘 가는데 처음에 이 사람이 편도를 600으로 부른거야 편도를 600으로 불렀는데 이제 300까지 내렸지 간다 그러니까 한 번 간다 그러니까 500이래 또 한 번 간다 그러니까 400이래 또 한 번 간다 그러니까 300이래 근데 이제 왕복 간다니까 500으로 했어요 왕복에 여섯 명이 500에서 했고 원래는 정원 초반인 것 같은데 세부에 있는 가이사노 그랜드몰이라는 마트고요 그나마 세부에서 있는 위치 마트 중 약간 동네 마트 중에 좀 큰 편이라 큰 편이라 이렇게 보안요원도 있고 되게 없을 거 없는 마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환전하러 왔고 환전하고 필요한 물품들 사러 왔어요 간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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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에 다시 오기로 하고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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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환전도 못했고 먹고 싶었던 부커쉐이크도 못 먹었어요 야 카메라로 찍는데 종훈이 이렇게 푸짐하냐? 저鬼이 이렇게 푸짐하게 나오냐 완전 푸짐하네 푸금네 푸금네 와 날씨 기가 막힌다 누가 렌터를 하러 가야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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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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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뭐해 뭐해 짠이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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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을 먹을 거 같아요. 간단하게 장을 보고 이제 점심 드디어 제대로 된 밥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얼굴 너. 의자도 천여 가지고. 2천원 밖에 안 해. 이거 천원이라고? 2천원? 1천원. 알로말로랑은 약간 필리핏을 붙기는 수 있어요. 3형제 같아. 1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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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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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원. 1천원. 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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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원. 아까 그 식당에 하나 있었어. 알로에 있었어? 야 이거 뒤가 안 바르면. 너네 뒤? 어. 이거 마사지 받으러 가면 돼. 더 이상 손 없죠. 야 너 분위기 장난 아닌데? 배경이 되게 예뻐. 너 말고 배경이. 아하하하하하하 지금 참고도 술 하나도 안 마셨어. 아 한 잔 먹었네. 2잔 마셔네. 아 둘이 마셔? 그래서 지금 바름이 꼬였구나. 나와봐. 여기 예뻐 보니깐. 우리 뒤에. 땡큐. 바르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가 저거 그냥. 그냥 버릴 거 없게 나면 무서워. 과일 가게의 아줌마들이 주리안을 피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아 rolling those while drinking them at a time. 응 수리안을... 나도hamоля의 한국인들은 주리 fart이야. 아 Pod Think的, 주리안을 좋아한것을 까지? 과일음쓰 냄새 과일음쓰 냄새 과일음쓰 냄새 과일음쓰는 거의 안 맡아왔는데 아 저기에서 냄새가 나 잠깐만 우리 이거 손으로 들고 먹어야 돼? 우리 그거 샀잖아? 포크인가? 포크 있어? 안 샀어? 두리안이랑 망고 사들고 숙소로 가서 먹어 올 거예요 먹고 해 떨어질 때까지 있다가 해 떨어지면 다시 술 같은 걸 먹으러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남자 마사지사가 남자 마사지 맛이 그리우신 우리 두리안 첫 C14 여기 무조건 없어 먹었어? 쟤는 먹은거 같은데? 이게 맛있게 여러가지 양파 맛 메론 맛 파인애플 맛 양파 메론 파인애플 맛 고구마 맛 양파 메론 파인애플 고구마 맛 바나나 닮은디? 바나나보다 훨씬 더 고구마 훨씬 더 죽같다 물고구마 그 결인 혹시? 섬유질인 섬유질 얼큰한 몰싹몰싹해? 몰싹몰싹이 뭔지? 아 냄새 존다 나 이정도면 향길런거 같은데? 인중에 한번 찍어봐 여기 걸고 자야겠다 무슨 그런 망원들을 하고 있어 야 진수연 앉아 아니 다 뭐 삐스러워 나 혼자 다 먹 이주민들 같아 별로 안좋은디? 피 나오는 이주민 중에 두리안 나쁘지 않다니까? 뭐 쟨 존맛나는거 맛있어 아 존맛난다고? 역시 많이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 많이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 숙소에서 이제 맥주랑 소주 마시고 있는데 취한척에 오시네 정신이 덜이 나서 얘는 이미 갖고 쟤도 갖고 이분은 그냥 아예 자시는거고 두분은 자려고 렌즈 펴고 양치하고 계시네요 아 렌즈가 수영이꺼야? 아 진짜? 제형이 또 제형이야 제형이 아니지? 아 아무튼 이제 좀 쉬다가 또 밥먹으러 나갈 것 같아요 뻗었어 애들이 또 밥먹으러 간다는데 정신은 못차리겠어 밥먹으러 갔는데 너무 힘드네요 뭔가 긴장이 풀린 것도 있고 제가 담배가 다 떨어져서 근처 상점같은 곳 들려서 담배를 두갑 구입했습니다 갖고 지금은 애들이 술집을 간다고 그랬는데 어디까지 간거야 애들 엄청 멀리 갔나보네 저희가 들어간 곳은 모알버림 제일리라는 곳이고 우리 사양인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일로우 사양인분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가게 분위기는 좋다 아 아 아 아 아 미쳤나봐 얼굴 아 얼굴 미쳤나봐 진짜 역시 야간 화질은 찌꺼 아 아 볼쿨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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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어 피자 맛있다 빵은 너무 맛있어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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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